25번을 보겠습니다. 어떤 기체의 정압 비열이 2436 Joule퍼 킬로그램 켈빈이고 정적 비열이 1943. Joule퍼 킬로그램 켈빈일 때 이 기체의 비열비 카파를 구하라. 카파는 CV분의 CP입니다. CV분의 CP니까 2436 나누기 1943에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1.25로 떨어집니다. 1.25에서 답은 3번이 됩니다. 25번의 답은 3번이고요. 26번 30도씩 100kPa의 물을 800kPa까지 압축하려고 한다. 물의 비체적이 0.001m3s포 킬로그램으로 일정하다고 할 때 단위 질량당 소유되는 공업립은 약 얼마냐 그랬어요. 공업립을 계산하라. 마이너스 인테그랄 VDP죠. 마이너스 인테그랄 VDP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되는데요. 이 문제는 지금 압축을 하더라도 지금 물이기 때문에 압축을 하더라도 압축이 거의 안되죠. 그러니까 이제 비체적이 밀도의 역수인데 비체적이 일정해요. 일정하니까 비체적을 접근 밖으로 빼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압축 1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는 배제하고 공업립을 계산합니다. 공업립을 계산하니까 비체적 0.001 곱하기 압력변화 DP, 인테그라 DP니까 압력변화 800kPa-100kPa 해서 계산해주면 단위는 줄퍼 킬로그램으로 떨어지네요. 이렇게 일단 계산하면 킬로줄퍼 킬로그램으로 떨어집니다. 킬로파스칼로 들어갔기 때문에 킬로줄퍼 킬로그램은 떨어지고요. 줄퍼 킬로그램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10의 3승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줄퍼 킬로그램이 됩니다. 자, 700줄퍼 킬로그램 이렇게 해서 답이 3번이 됩니다. 26번은 답이 3번입니다. 27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에 열기관이 연료각 제1법칙과 제2법칙을 만족하면서 출력일이 최대가 될 때 W의 값은 얼마냐? 출력구화라는 거죠. T는 온도, Q는 열량이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사이클에서 열이 두 군데에서 들어와요. 지금 두 군데에서 500kPa-400kPa에서 Q안이 30kPa 줄 Q2는 안 줬죠? 이렇게 그리고 방출할 때는 300kPa 저열으로 39kPa 줄이 지금 전달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사이클은 아무런 말이 없어요. 사이클은 가역사이클로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가역사이클로 봐야 되겠고요. 그러면 T1분의 Q1 플러스 T2분의 Q2의 엔트로피 변화량의 합은 빠져나갈 때 들어올 때 엔트로피 변화량과 나갈 때 엔트로피 변화량의 크기는 같아요. T3분의 Q3랑 같다. 이렇게 해서 Q2를 계산해 줘야 돼. 이렇게 T1이 500k分의 Q1 30kPa 줄을 플러스 400k分의 Q2 이꼴 T3 300k分의 39kPa 줄에서 Q2를 계산해 주면 키로 줄으로 떨어지게 되겠고요. W는 자, 입력분의 출력이 되겠죠. Q1 플러스 Q2의 합에서 마이너스 Q3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30kJ 플러스 Q2 구했고 마이너스 39kJ 계산해 주면 키로 줄로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이클에서 얻을 수 있는 정밀, 유효일 값이 나오게 되죠. 계산해 주면 19kJ 해서 답이 4번이 됩니다. 27번의 답은 4번입니다. 다음 28번을 보겠습니다. 10kg의 증기가 50도씨 압력 38kPa 최적 7.5m3 일대 총 내부에너지는 6700kJ 이와 같은 상태의 증기가 가지고 있는 엔탈피는 약 몇 kJ인가 그랬어요. 엔탈피는 내부에너지 플러스 유동에너지 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6700kJ 플러스 압력 38kPa 곱하기 최적 7.5 kPa 곱하기 메타 3승이니까 kJ 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kJ로 표현이 되는데요. 6985 kJ에서 답은 4번이 됩니다. 28번의 답은 4번입니다. 29번을 보겠습니다. 이상기체인 공기 엔트로피 변화량 엔트로피 변화량 델타 S는 질량 곱하기 지금 온도하고요 압력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정압비열 곱하기 ln T1 T1 T2 마이너스 질량 곱하기 기체 상수 아래 ln P1 분의 P2 해서 엔트로피 변화량 을 구할 수 있죠. 온도 변화와 압력 변화가 주어졌을 때 엔트로피 변화량 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여기서 질량 M은 2kg 곱하기 정압비열 1.004 곱하기 ln T1 300K T2 500K 마이너스 질량 2kg 곱하기 기체 상수는 R은 정압비열 마이너스 정적비열로 계산합니다. 정압비열 1.004 마이너스 0.717 KJ KG 곱하기 ln P1 600K 분의 P2 가 400K 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KJ KG 으로 떨어지게 되네요. KJ KG 이렇게 29번은 답이 1.26으로 떨어집니다. 1.26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 됩니다. 29번의 답은 4번입니다.